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때로는 솔직하게 투자자들의 속마음과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은 실시간 증시 수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경제지표도 기다려야 되고 다음주에 또 FAMC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가지들을 좀 기다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요즘에 시장의 어떤 분야나 섹터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 우리 시장이 좀 약하죠.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들이나 한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경기 회복주들 민감주들도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업황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이나 업종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폴더블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접히는 휴대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접히는 휴대폰 관련돼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따져보면 반도체와 모바일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죠. 올해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소재 관련주나 부품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 아직 좀 성장이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폴더블폰, 접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히는 휴대폰이 올 8월 달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약 2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약 70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것이라고 하고요. 내년에는 1700만 대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딱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흐름보다는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이 폴더블폰에 대한 출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종목별 강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방향성 잡기 힘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좀 수익 볼 수 있는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접힌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접힌다. 우리나라 말로는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 접히는 휴대폰에 힌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가 이 파인테크닉스고 바깥쪽을 만드는 것은 KH, 바텍, 그리고 관련돼서 FPCB라든지 여러 가지 연성회로기판이라든지 필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뒷가름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파인테크닉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가 올해 1분기가 원래는 비수기 이 회사의 그런 수익 사이클 자체가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선방하는 실적을 내놨고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을 너무 단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한 일주일, 2주일 내로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긴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 이 접히는 휴대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애플에서도 이 접히는 휴대폰을 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관심도가 높은 반도체나 2차전지나 경기 민감주보다 좀 더 편하게 예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재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을 미리 좀 담아서 수익을 내보자. 그중에서도 파인테크닉스를 더 자세하게 보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